첫번째 쌍봉낙타의 무게는 480kg이다. 그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는 등의 달린 혹 때문에 그렇다. 두번째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은 13개월이고 쌍봉낙타는 혹이 2개여서 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세번째 쌍봉낙타의 천적은 늑대 눈표범이 있다. 네번째 쌍봉낙타의 몸길이는 2.2에서 3.5m 몸 높이는 1.8에서 2.1m이다. 그리고 지금 쌍봉낙타는 멸종위기 동물이다. 그래서 이제 쌍봉낙타를 죽이지 말라냥. 다섯번째 쌍봉낙타는 낙타의 종류이며 혹이 하나 달린 단봉낙타도 있다. 여섯번째 세상에서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쌍봉낙타는 무게가 1000kg이다. 일곱번째 우리나라에는 서울동물원 오월드 에버랜드 로스트 밸리에서만 쌍봉낙타를 볼 수 있다. 여던번째 쌍봉낙타의 학명은 크미로스 백트리에니스이다. 아홉번째 북동아시아에 쌍봉낙타가 살고 쌍봉낙타는 단봉낙타보다 튼튼하고 혹이 두개여서 털이 길고 뻑뻑하다. 열번째 지금 현재 140만마리의 쌍봉낙타가 살고 있고 북동중국과 몽골에 950마리가 있다. 그래서 위급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열한번째 쌍봉낙타는 이빨이 강해서 선인장도 먹는다. 열두번째 쌍봉낙타의 혹에는 영양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안섭취해도 된다. 열세번째 낙타는 영양소 덕분에 하루에 40km 걸을 수 있다. 열네번째 식량이 부족할 때 조금씩 콕속 지방을 쓴다. 열다섯번째 쌍봉낙타는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콧구멍을 자신의 힘으로 닫을 수 있다. 열여섯번째 아라비아의 한달에 한번 낙타 미모 대회를 한다. 열일곱번째 쌍봉낙타의 속눈썹과 눈꺼풀은 태양을 막기 위해 있다. 열여던번째 쌍봉낙타가 지방을 쓸 때마다 혹 크기가 줄어든다. 열아홉번째 단봉낙타는 사람이 올라타는 용이지만 쌍봉낙타는 물건을 옮기는 용이다. 스무번째 쌍봉낙타는 성질이 더러워 화를 자주 낸다고 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할게. 감사합니다.